우와, 나야. 귀여워. 사랑둥이다, 사랑둥이. 야, 너 저거 뭐야? 준 거네? 언니, H.O.T 댄서였어요? 뭐야? 귀여워, 언니예요? 귀여워. 2019년에 H.O.T 키즈 댄서를 참여하게 됐었어요. 구척돔이야, 저기. 와, 대박. 완전 끼쟁이했네. 오, 뭐야, 뭐야. 상은 뭐예요? 댄스 대회? 맞아, 맞아. 우와, 진짜 많아. 저는 지금 한림예고 실용무용과에 재학 중이고요. 댄스 전국 대회에서 금상, 특상, 1등상 여러 가지 상을 받고. 곡, 힙합, 발렛, 재즈,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워킹, 락킹. 아무래도 춤을 췄다 보니 자신 있습니다. 귀여워. 인간 F.P 롤모델인 유재석. 진짜로? 오, 마지막. 이제 지원이 온 사람이. 어떡해. 오! 웨이키한 막내. 신기하다. 다른 집 오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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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온다고?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공개한다고? 이거, 이거 비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오는 거야? 아니, 안 돼. 어? 어? 근데 우리 다 3이 안 했잖아. 1, 2, 3이야, 다. 희망을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당황스럽다. 빨리 없애주세요. 어? 어? 제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못 볼 것 같아. 어, 맞아. 어, 이거.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무섭고 긴장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어? 우와. 우와, 대박. 야, 우리 다 근데 다 높다. 야, 너 3등이야. 우와, 대박. 뭔가 되게 기분 좋고 좀 뿌듯했어요. 참흘 유지하겠습니다. 삼위 유지하겠습니다.